안녕하세요. HS계 전문강사 김은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HS계 7급에서 9급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차례 쭉 이 7급에서 9급을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장문이랑 통번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듣기나 독해 같은 경우는 6급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들이 커요. 유형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사실 문제풀이니까 근데 통역이나 번역이나 장문이나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나의 중국어 내공 뿐만 아니라 번역이나 통역의 스킬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7급에서 9급에서 이걸 따기 위해서 넘어야 될 굉장히 큰 산이라서 제가 계속 쭉 지금 이걸 위주로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5월 달에도 시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15번이 진행이 오는 오늘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쭉 훑어보면서 내가 아 이 통역이란 번역에 대해서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야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저희가 유형 확인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 말하기랑 그 쓰기 부분에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문 영역을 보시면 1부분이랑 2부분 왜냐하면 시험이 지금 매번만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7급에서 9급을 응시하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죠. 아 7급에서 9급이 생겼는데 내 실력으로 봤을 때 내가 이게 7급에서 9급까지는 따줘야겠는데 하고 마음속에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7급에서 9급이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듣기랑 독해는 생각하고 있다. 한두 달 쫙 공부하면 올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번역이나 통역이나 말하기 쓰기 이 부분은 그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운동선수 운동훈련 하듯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니까 시험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장문은 이제 1부분에선 도표, 표가 제시가 돼요. 표가 제시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그냥 갖다가 이어서 쓰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여행 취향 차이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은 몇 퍼센트가 이쪽으로 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이런 유형의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성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도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프 밑에 남성이 좋아하는 여행의 유형, 여성이 좋아하는 여행의 유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는 그대로 장문에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어서 도표 부분은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접근이 쉽고요. 두 번째, 안 나오면 서운하죠. 에세이죠. 주제를 딱 주고 너의 생각을 한번 펼쳐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평상에 조금 연습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논설문 같은 거 주제를 주고선 큰 샘플 글들을 좀 많이 익혀두시고 공부해두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죠. 번역이 나와요. 번역은 그야말로 나의 모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글은 아직까지 이제 모의고사 통틀어서 시험이 몇 차례 안 진행됐지만 조금 비교적 생활적인 문장들이 출제가 되는데 장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시사적인 것들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말하기는 이제 통역이랑 말하기가 통으로 들어가 있죠. 통역 같은 경우엔 또 주어진 그런 한국어를 중국어로 말로 하는 거죠. 번역을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막 던지면 안 되거든요. 회화식으로. 사실 회화식으로 막 던질 수 있는 텍스트가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이 잘 되어져 있는 정말 딱 정형화된 중국어 문장을 많이 익혀서 번역 훈련을 하시고 그걸 통역으로 뽑아내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료용은 이게 도표랑 좀 비슷합니다.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주어진 자료 제시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듣고 답하는 게 어렵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듣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듣기랑 말하기를 동시에 평가하는 거죠. 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내공을 쌓아야 돼. 쌓아서 이거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거. 절대 만만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기초훈련을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어쨌든 7급에서 9급이 지금 응시자가 많거나 시험이 자주 출제, 자주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공부를 틈틈이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6급은 성적이 좀 좋고 장문도 잘 나왔는데 통번역은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듣기랑 독해는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에세이 쓰는 거나 이런 거는 의외로 좀 할 수 있다 쳐도 번역이랑 통역은 사실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기초부터 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장 분석을 제가 이제 매번 대비 특강을 진행할 때마다 문장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중국 문장 보실 때 얼마나 분석을 해보셨어요? 이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고급 문장을 내가 구사하기 위해서 쓰거나 말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전형적인 딱 완벽한 중국 문장을 많이 분석해서 내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미만 제가 이제 6급을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거 왜 답 골랐어요? 선생님 느낌이 약간 느낌이 그래요. 뉘앙스가 그래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생활을 할 때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이런 말 하는 것 같대로 이제 젖어들어서 정확한 분석을 사실 할 시간도 없잖아요. 중국인들이랑 막 얘기하고 수업 듣고 막 하면 근데 분석이 있어야만 번역이랑 통역이 가능하다는 거야. 고급이잖아요. 고급 중국어를 구사하는지를 물어보는 7급에서 9급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번역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표현을 연구해야 돼요. 이런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내가 영어처럼 콩글리시로 가지 않고 진짜 중국이들이 쓰는 것처럼 그 패턴 자체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암기를 왜 시키냐면 내가 알고 있는 중국어 문장을 많이 늘려야지만 긴장된 시험 속에서 빨리빨리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암기할 때 반드시 말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툭 치면 툭 나오게 짧은 문장이라도 입에서 탈탈탈탈 외울 수 있게끔 막 한 시간씩 주구장창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야. 이런 훈련을 하면 툭 치면 무의식적으로 그 문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진짜 시험 현장에서 내 뇌 속에 저 깊이 박혀있는 문장들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빨리 해야 되니까 툭툭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로도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의 문장 볼게요. 기초 훈련이잖아요. 실전 문제가 아니라. 기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원래 접근하기 쉬운 문장들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6급에서 보면 특히 1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독해 2부분 좀 짧은 문장들 있잖아요. 한 3, 4줄짜리.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분석하면서 암기하고 보통 해설지에 보면 한국어로 해석이 돼 있잖아요. 중국어 문장을 다 분석을 하세요. 해석하고 그 중국어 문장을 가리고 한국어 문장만 보면서 내가 이게 중국어로 바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의 문장인 거 보시고 해석은 대충 되실 거예요. 됐는데 내가 이걸 궁극적인 나의 목적은 이걸 중국어로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가볼게요. 문장 먼저 차근차근. 왜냐하면 사실 5급이나 6급 같은 거 여러분이 HSK 시험 학원 다녀보시고 강의 들어보시고 하시면 문장 분석 잘 안 해요. 문제 풀기 바쁘니까. 문장 분석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주어, 수로, 목적어 위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어, 수로, 목적어 위주로 빼낼 수 있으니까. 가오슈중공어정 하면 시험증후군이에요. 얘는 주어죠. 수로 시 해놓고 이종 신이지빙. 내가 문장을 써야 돼. 중국어 문장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종의 심리적 질병이에요. 해놓고 시즈. 어떤 걸 가리켜 주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문다. 진쾅. 그래서 수로랑 목적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을 가리킨다. 골격을 딱 잡아서 패턴 연구잖아요. 중국어 문장도 무조건 패턴으로 보셔야지. 기둥 쌓는 게 중요해요. 표현 단어는 외우면 되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단어는 이제 계속 외우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인의 문장의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조 때문에 콩글리시 같은 정말 한국어적인 중국어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인의 문장을 보셔야 돼요 자 천천히 봅시다 뭘 가리키냐면 요인은 뭐뭐 때문이죠 원인이 나와요 심리적인 소양이 좀 떨어져요 멘탈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얘가 조금 나약한 스타일인 거죠 심리적 소양이 샤, 차 하면 조금 떨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중국어적인 표현도 보시는 거죠 시험에 임박했을 때 징징, 마음의 상태에 공주의 심리가 나와요 공포심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꼼꼼하게 분석이니까 잔셩이라는 동사를 보시면 거꾸로 하면 생산이잖아요 생산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거지만 잔셩, 이걸 거꾸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걸 만들어낼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 내가 쓸 거 아니에요 공포심리가 만들어져 만들어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수로 목적어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중국인 문장으로 생산이와 카우시의 시험에 참가를 했을 때 초시에 어떤 게 출현하냐면 더운하우가 뽀칭해요 이것도 표현력인 문장이에요 두뇌가 맑지 않아요 크리멍텅이에요 내가 아 그게 두뇌가 맑지 않고 머리가 막 좀 약간 둔탁한 것 같아 이런 표현에 더운하우 포칭을 쓰는구나 신티아와 꼬수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는 거 표현이나 구조를 동시에 같이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문장 안 어려운 것 같죠? 근데 딱 덮어놓고 중국어를 쓰라고 해봐요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짐징하면 마음의 상태 얘기하는 거죠 잔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운하우 포칭이나 신티아와 꼬수 같은 표현들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많이 써먹을 때가 많을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이 엔종조 하면 심각한 사람들은 심지어 윈다오 하고요 나오즈 나오즈는 보통 우리가 5급, 6급 때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하잖아요 5급, 6급은 나오즈의 뜻을 알고 어떠한 형태의 목적하고 오는지를 알면 됐다 치면 이제 7급에서 9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안 좋은 결과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동사를 내 머릿속에서 나오즈를 생각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우스 슈리도 표현적으로 좀 공부하셔야 될 건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득을 못 얻는 거죠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슈바이를 대신해서 고급 표현으로 슈리를 쓴 거죠 실패하다 시험에 실패하는 거 여러분이 이게 아 진짜 지금 정말 중국인들이 쓰는 주옥 같은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고급적인 표현들을 오늘 건질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 중국어는 이 짧은 몇 줄의 글 갖고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세 번째 봅시다 간만에 좀 편한 표현이 나왔죠 주술목 네 번째 이 구조 볼게요 근데 보통 문장을 환기하고 전환할 때 쓰죠 뿌진 얼채도 스스로 구사가 가능한지 4, 5, 6급 때 내가 익숙하게 익히고 그리고 내가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걸 넘어서서 내가 이제 그걸 구사가 가능한지 보셔야 돼요 무단 얼채인데 뿌진을 쓰시는 게 좀 고급 표현입니다 어떤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암 환자야 하면은 그냥 아이정 환자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환요 무언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중국어적인 표현일 수 있거든요 환요 가오실 종화장도 가오셩은 이게 주어요 이걸 앓고 있는 수험생들은 뭐 뭐 할 뿐만 아니라 얼채까지 쭉 연결이죠 뭐 이거는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돼요 가오실 치지엔 잔셩 말씀드렸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영향력 같은 거를 만들어낼 때 잔셩을 쓴다 긴장되는 정서가 막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요구만 써도 되지만 빤요를 쓴다라는 건 반려자 할 때 반자잖아요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뭘 동반해요 신신공렁이 원로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약간 리듬 자체가 깨져버리고 무질서해진다라는 거 보통 6급에서 독해 지문에 건강 관련된 거 생체 바이오리듬이 완전 깨져버려 무질서해져버려 그 루틴이 깨져버려 할 때 원로안을 되게 많이 써요 이런 표현들 같은 거 전반적으로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주어, 수러, 목적어의 전치사구나 개사구 같은 거 골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표현 분석하시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전환관계 표시하는 거 뽀진 대신에 뽀광, 뽀주, 보단 쓰셔도 되고요 얼체 대신에 껑이나 하에 쓰셔도 돼요 빤요 설명드렸고요 심신기능이 무질서해진다 불균형은 초래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가오시의 종어정은 需要 지시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곧 지려 해도 되고요 지시 이런 거 많이 쓰죠 제때 그렇지 않으면 可能有嚴重后果 부정적인 결과에만 쓴다라는 거 이제 뭐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시험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중국어 나 혼자서 여러분 훈련이잖아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훈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국어를 보고 바로 다이렉트로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 나한테 시우가이 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쵸 누군가가 중국인이 이렇게 옆에서 빡 시우가이를 해주고 표현 설명해주고 고쳐주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근데 사실 문장 자체가 내가 번역한 문장이 너무 허접하면 중국인들도 시우가이 하기 되게 벅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저도 이제 통번역 대학원 다닐 때 통번역 공부할 때 이 방법을 교수님이 하라고 하셨기도 했지만 이 방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국어를 한국어로 보고 해석하고 한국어를 보고 그 중국어를 끌어내면 이미 우리가 지금 완벽한 중국어 문장이 옆에 있잖아요 이게 나에게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다 볼게요 시험 중국어는 일종의 심리적인 병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자 가우시종화장 시종 심리집이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시험에 닥쳤을 때 공포심이 생겨 시험에 참여할 때 머리가 맑지 않고 심박수가 빨라진 등의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면 슈즈 시무시무시무시부터 진화 뭐뭐가 생기기 때문에 요이 들어가고 이거 할 때 도나우가 뿌칭하고 신티아우가 꼬스하다 끝났어요 문장 왜냐하면 그래서 분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중요해요 표현도 중요하죠 근데 구조 없는 표현은 쓸데없어요 구조를 먼저 잡고 막 멋있는 표현 못 써도 메시지 전달을 일단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가우시종화장 시종 심리집이 시즈 요이 쓰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엔 내 문제인거지 아 심리수공주가 차하다는 표현 이게 징징이 잔성 공주의 심리 잔성이라는 걸 쓴다라는 거 도나우 뽀칭이나 신티아우 꼬스 등의 표현을 다시 공부를 하면 이게 지금 몇 번이에요 한 문장 갖고 몇 번씩 계속 반복하면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 문장을 쫙 두고 암기까지 해야 이 훈련이 끝난다는 거 심한 사람은 옌중저였죠 방금 공부했기 때문에 좀 기억하기 쉬운 거예요 심지어 신지어 윈다고 하고요 시험에 떨어질 때 가우시술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쵸 나오지 쓰시는 거 중요하고요 시험 때 긴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되게 쉬운 문장이었어요 시험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시험 기간에 긴장할 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자꾸 주어수러랑 기둥 세우는 게 번역 통역의 기본입니다 표현보다는 이 구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중국인만의 구조를 사실 영어의 문법과 비교했을 때 중국어 문법이 상대적으로 막 쉽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정형화되어 있어요 막 그게 불규칙적인 것도 좀 덜하고 패턴이 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가 어렵고 그리고 의미적인 것들에 대한 그 뜻을 파악하는 그런 게 좀 어려울 뿐이지 문장 자체의 구조는 굉장히 전형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억하면서 나가는 거죠 심심 기능도 불규칙한 상태가 된다 그럼 환영 시무시무시무드 가우시용 쓰면 좋죠 런서도 상관없어요 자의 가우시 지지엔의 긴장화 이렇게 가면 끝나잖아요 잔셩 긴장할 뿐만 아니라 터비의 진장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잔셩 진장 짐슈 같은 거 쓰면 표현 공부는 거죠 꽁랑이 월런하다 이런 표현까지 같습니다 따라서 시험중국어는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지시지 썼죠 보조 그렇지 않으면 나오즈 써도 돼요 여기서 나오즈 써도 되고요 여우 써도 상관은 없죠 옌종? 옌종도 허우거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렇게 해놓고 저는 절대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장 암기해야죠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두뇌는 사실 굉장히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좀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금세금세 까먹잖아요 내가 분석도 했어 한국어로 중국어로도 바꿔봤어 그러면 이제 이게 내꺼화된 문장들이 좀 많잖아요 이참에 얘를 그냥 암기까지 해버리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3일 동안 외워봐라 툭 치면 팍 나오게 근데 그게 처음에는 3일이 걸리는데 진짜 툭만 찔러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그냥 쉬지도 않고 쭉 내뱉는 게 근데 나중엔 그게 이틀이 되고 하루가 돼요 그게 훈련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랑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보면서 10번 이상 큰 소리로 읽어보고 보지 않고 한번 암기해보고 주저하지 않고 한숨에 말하는 거 연습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접목시켜서 쉬운 문장들 뽑아서 하나하나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이라도 시간 한 시간씩 내서 한번 꾸준히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로 분명히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은 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또 되게 먼 미래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에 이 수업과 이 훈련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